베스트 차트 50, 50부터 3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영광의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죠 네, 제가 그 전에 영광의 1위 후보곡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정리해 주세요 네, 베스트 차트 51위 후보곡은요 바로 김혜연 씨의 아싸 내 사랑과 이진간 씨의 영자만 보여요입니다 자, 그러면 이제 시상자를 먼저 소개할까요? 네, 실버아이티비의 엄록한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자, 두 분 가운데 어느 분이 또 영광의 1위가 됐을까요? 네, 베스트 차트 50, 영광의 1위는요 축하드립니다 김혜연 씨의 아싸 내 사랑 김혜연 씨의 베스트 차트 50, 성인가요의 클라크 정국, 베스트 차트 50, 영광의 1위, 김혜연 씨 네,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아싸 내 사랑 아, 수고하셨습니다 네, 또 1등상을 받았는데요 제가 가수 데뷔한 지 27년 차가 됐는데도 상 받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그런 그런 거 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. 뭐 가정적으로는 또 훌륭한 엄마로서 또 가수로서는 또 훌륭한 가수로서 뭐 여러분이 크나큰 사랑이라서 다 복합니다 감사합니다. 아마 집에서 저희 아이 4명이 엄마가 이렇게 상반의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저보다 아마 저희 남편과 저희 시어머니 저희 가족 아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박혜진 씨도 나중에 집에 있는 남편과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할 때가 제가 늘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세요 정말 가정에도 너무 충실하시고 또 그 외에 가요계에서도 최고를 달리시니까 저도 앞으로 김현 선배님처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로서의 좋은 귀감 아니에요. 그렇죠? 자 이제 김현 씨의 노래 제목이 아싸네사랑 아싸네사랑 이 노래 부를 때는 기분이 진짜 어때요? 아싸 기분 좋아집니다 그렇죠? 네 자 김현 씨의 1위 아싸네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싸네사랑을 아싸네사랑 찾았어 아싸네사랑 아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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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이 시리시리 이 시린 사랑 나 혼자 끝에는 짝사랑 아린 아린 아름답게 시리시리 이 쓰다듬는 이 영혼이 변하지 않을 내 사랑 아살내 사랑을 아살내 사랑을 찾아서 우리요 만났어 사랑해요 어디 갔다 이제 왔나요 보고 보고 또 봐도 그리워요 생각만 해도 좋은걸 불꽃 같은 태양도 미소진 달림도 당신과 뭘 해 빛나고 있어 아싸 나처럼 아싸 아리아리 아린 사랑 수리수리 쓰린 사랑 나 혼자 타는 짝사랑 아리아리 아름답게 수리수리 쓰다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사랑 아싸 내 사랑 아싸 내 사랑을 찾아서 그래요 꼭 만나서 사랑해요 어디 갔다 이제 왔다요 보고 보고 또 와도 그리워요 생각만 해도 좋은걸 왜 꼭 따뜻해야도 미소진 달림도 어리아어 어 예뻤어